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스쿼트 동작들을 해볼 건데요. 제가 평소에 하는 스쿼트 동작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따라해봐 주세요. 그럼 같이 해볼까요? 자 그럼 먼저 스쿼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동작은 마일드 스쿼트예요.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두께붙어서 넓게 빌려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. 근데 일어날 때 끝까지 일어나서 다리 허벅지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딱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기 전에 힘을 썼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요. 엉덩이를 의식하면서 엉덩이 힘을 딱 주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쪼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요. 슬로벌을 해보겠습니다. 자 엉덩이 힘을 주는 것 엉덩이 힘을 Shah proof 우리 한번oshiek Life 그 분은 하나야? 나만 씨않이 잘олж지 열기 심지어 물이 안ß고 엉덩이 힘을TE 한US designed Metro аж 여러 가지 칭 kas 하나, 열, 둘, 셋, 열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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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쇠콤합니다. 힘을 주면서 의식하면서 힘을 스커포기 해놨습니다.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완료했었으니까 약간 이번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넓게 보이는 동안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스커포기 그래서 힘을 두고 앉을 때 쫙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뒷꿈치에 너무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이 무릎성에까지 의식해서 엉덩이에 의식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소바 1 1 2 3 4 5 5 6 7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3 12 12 12 12 13 13 13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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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5 15 16 15 16 16 17 16 17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9, 10, 11, 12, 13, 14, 16, 18 17คร 쭉 끌어가면서 이 근육이 확실하게 힘을 받고 있느냐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동작이나 몇 킬로 하는 건 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옆에 엉덩이라든가 안쪽 엉덩이라든가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을 좀 더 이미지를 그려보니까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좀 더 의식하면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. 여러분 저 소개와 함께 제가 평소에 하는 간단한 스쿼트 동작들을 함께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저도 간단하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요. 이게 스쿼트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. 엉덩이에도 좋지만 전신 운동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꾸준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스쿼트 운동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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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